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1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돼 여왁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오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오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유아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은이와 만일 유아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역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유아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중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빠른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빠른 사람은 주의 종과의 관계도 바른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것이면 또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에서 가족들과 관계가 바른 이것이 하나님을 괴행해 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들을 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좋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이유가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6장 12절입니다 민숙이 16장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는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민숙이 16장 1절 3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민숙이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정선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러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오니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총회 위에 서서로 높이느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민숙이 16장 1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고아세 손자라고 했습니다 고아세 손자와 러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벨레세 아들 오니 이렇게 함께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거스리느냐 모세말을 듣지 않겠다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거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너와만 함께 하느냐 우리와도 함께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큰 소리를 치느냐 명령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숙이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팍독합니다 시작 내일 여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때리라 레이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서 너희를 구배라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해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올라오라는 그 말을 거슬리는 레이자정손, 고아세자손, 이스라엘과 아들 고라와 르벤자손, 엘리베 아들 다단가, 아비랑가, 벨레스 아들 오니 이렇게 당을 지어 모세를 향하여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이집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더다 너 레이집하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이집하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이 일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이 주의 종 하나님이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이 주의 종이 있는데 레이집하들이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기름 부었느냐 나도 기름 부었다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를 수종들은 제사장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거스리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민수의 16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요하를 거스르는 도다 제사장이 직분을 구하려고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너희들이 이끌어 가려고 너희들이 주장하려고 다 모여서 요하를 거스르는 도다 모세를 거스르는데 요하를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람들은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냐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겠다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로채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기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요하를 거스르는 도다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중에 어떤 사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적해오는 이 레이자 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의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의 3장 5절에서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이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해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대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잔이라 레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모든 하는 일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가 주장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하니 민수기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첫 난자를 대신께 하였은 적 레인은 내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추레고 시킬 때에 첫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였습니다 장자들을 다 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울자 은양을 피를 바르게 하여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사망의 근세가 지나가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이 장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가 유울절 은양을 피를 발라서 그들을 구별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 왜? 내 것으로 치하려 그래서 그들은 내 생명이 주님께 다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지만 특별히 이 레이지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난자를 대신하여 해막에서 수종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첫 난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첫 난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첫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난자들을 내가 구별하여 살렸으니 그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레이지파로 삼으시고 해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민숙이 8장 17제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모든 처음 난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난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치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치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처음 난자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 거슴에 구별하여서 이 사람들을 레이지파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이지파들이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이 처음 난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치하였느니라 처음 난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살렸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운 사람들이 레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레인들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난자를 대신하여 레인들을 치웠다는 것입니다 이 레인들은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책해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는 그래서 이 레인들 하나님과의 해중과의 관계가 잘 좋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해중들이 좋아지도록 이 역할을 해야 하는 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와를 거스렸다고 제사장을 거스르는 이 일을 여왁께서 여와를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똑같은 주의 종들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레인들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단에 세운 주의 종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숙이 18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 번 보겠습니다 합득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를 레인을 채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섬겨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쭉이 울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까이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인답니다 아 목사님 내가 한 번 해봤는데 안 죽이던데요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대로 죽이겠죠 신약시대는 영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고 영육 간에 강간한 축구를 받지 영혼이 안 되면요 범사도 안 되고 영육 간에 강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해서 이 교만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난 것이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순종이 안 되면 이건 교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대적하는 이유가 있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6장 13절입니다 민숙이 16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래 함이 오지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해 왕이 되려 아느냐 민숙이 16장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때리지도 아니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래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이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와도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안 되는 게 주의 종이 잘못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이 주의 종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감동하는 카드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감동하기는 커녕 진노하는 카드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칩니까 이 강내에서 생수가 넘쳐야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한 기쁨 속에서 여와를 찬양할 것인데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 또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이 예배가 연락되지 못할 때에 유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진정으로 진리를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안에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연락될 때는 생수가 공급되어 있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많아도 오 이 기뻄 주님 주신 거 그래도 아직 입을 옷이 있는 거 그래도 아직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그 대단한 남편을 다섯이나 만나도 만족하지 못한 이수가 성인여인 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되는 분들은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낙침과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못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대책하는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문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모세는 너를 따라서 나왔는데 네가 우리에게 가난으로 인도했느냐 밭도 포도문도 주지 않고 축복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안 되고 네가 우리에게 뭐 밭이나 포도물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일이 있느냐 모세가 축복을 주는 것도 뭐 아마 저 같은 마음이면 저는 다 축복할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권이 있다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 축복했지 않겠어요? 모세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복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의 3장 15절 압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둔다니 다른 사람들 앞에 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자신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하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민숙이 16장 11절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여와를 거스리는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스리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숙이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주의 중에 어떤 사람인가 민숙이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주의 중에 어떤 사람인가 주의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신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자 하고 신이 신의 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캄캄한 가운데 산에서 번개를 치고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룹하지 못한 우리가 살 일이 있나 죽겠다 해서 얼마나 사지가 벌벌 떨려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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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좀 대신 전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출의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대신해서 말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선의에게서 신명기 5장 29절에 선의에게서 그래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 종 모세가 전할지라도 내가 직접 나타나서 전할 때에 사지가 벌벌 떨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모세자의 이 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런 주의 종에 하는 일을 레인들이 도와야 하는데 이 레인들이 돕기는 그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늘 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는 자기 한 사람 간에 온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에 가담이 되지 않는 아니 가담시킨 사람들도 되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이런 일에 모르고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실권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리 하자 저리 하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브네리는 어떤 사람 오늘 레이 지파들에게 하는 수입니다 레이 지파들도 멸망시키고 이 아브네리를 아브네라고 볼 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있어도 왕이 있어도 실권은 자기의 있다면 교회의 단위 목사 있어도 실권은 내게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정도 없습니다 자 3월상 2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듣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죽을 자는 주의 종이 허물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이 막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의 16장 2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해중도 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에 가담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민수의 16장 15절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그런 고백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그런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의 16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놓아여 여하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해야지 않고 한나귀도 취하지 않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